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 방송뉴스 권미나입니다.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은 포천시와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7월 7일 유네스코 제9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고 남과 북의 휴전선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을 통해 남북평화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음악공연과 공정캠핑,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막일인 8월 14일에는 16시부터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 제4회 한탄강 평화포럼을 시작으로 20시부터는 한탄강 하늘다리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에 이어 메인공연이 펼쳐집니다. 개막식은 공식 행사 외에 평화를 소재로 드론 라이브쇼가 진행되며 가수 유연상과 인순이, 홍진영, 놀아줘, 길구봉구 등의 축하공연과 한탄강 별빛 하늘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관람객은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체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확인 띠를 발급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및 공연 관람석은 거리 두기 1.5m를 유지한 채 800석 규모의 객석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14일과 15일 분 공연의 전체 좌석 중 300석은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8월 4일에서 10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잔여 좌석은 현장 배부를 통해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일 행사장 입장을 못하거나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연 실황을 생생히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